크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트레이너 배터리 기능이 생기나보네요 와 세마리의 포켓몬을 대전한다 두번째 스페셜 어택을 얼룩할 수도 있네요 오 대전의 차감을 리워드로 신호에도를 얻을 수 있구나 음 트레이닝도 가능하고 울트라 프렌즈 이상이면 되니까 저는 친구랑 봄붓게 하면 되겠네요 울트라 프렌즈가 더 의미가 커지겠네요 자 그러면은 시간이 쓸 수 없으니까 교환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버라스끼리 한번 교환해볼까요? 헤헤 이쁜이들 개체값은 뭐 그렇게 좋진 않네요 교환해보겠습니다 에버라스 1호치 친화 참고로 반짝반짝 1호치 에버라스는 좀 많이 있습니다 아 마기라스는 좀 있습니다 그걸 키워야 되는데 캔디가 모자라서 아마 싹 다 교환해가지고 캔디 좀 어떻게 얻어야겠어요 진짜 캔디가 너무 없어 추워줄겄네 그래서 에버라스 1호치 교환했는데 개척해서 그냥 똥인거 같네요 네 이건 버려야겠다 나중에 자 빨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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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종레벨 상승하구요 이거 안 거나 아아 누를 수 없구먼 네, 대발견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전설가 바뀐 겸? 자, 무래도 없구요. 이런식으로 였습니다. 잡기 전에, 빨리빨리 나중에. 아니, 잡아야만 하는구나. 여기 수익순이 둘 다 나왔네요. 리본 체조 소녀 나왔습니다. 어, 흠, 잡을게요. 일단은 지금, 녹화중이니까, 황나누로 빨리 잡을게요. 원래 황나누로 던질 필요 없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 없는데, 지금 일단 이거 빨리 해야되니까. 이거 재밌다. 자, 부캐가 지금 난리 났죠? 진짜 몬스터벌 밖에 없어가지고. 엑셀런트 저래겠네. 이거 잡히는 겨? 네, 좀 봉캐만 남았네요. 엑셀런트가 아니지만, 그레이트 제품은 그렇게 끼우구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이드로펌프 나왔네요. 시승끄러네. 아, 개짓가 똥인데? 그럼 봉캐는 어떻게 했지? 궁금하네요. 자, 몇초도 쪘구만. 네, 괜찮아요. 크라닛이니까. 아, 개짓값 한번 봐봐. 자, 개짓값 보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리어로도 깨고. 스위크, 개짓값은. 오, 이거 아주 좋은가 본데? 이렇게. 아주 좋아요. 추워졌겠다 볼게요. 저 너무 추워가지고. 네, 숲에 지금. 네. 길리슈트 입고 있죠? 네. 너무 추워야죠? 바람 너무 쎄. 분리수 까면서 하고 있는데. 자, 한번 교환하겠습니다. 이번엔 메탕을 해볼까요? 아니다, 메타그로스. 자, 개짓값 좀 볼까요? 활용 못한다. 시선 끈다. 필요 없죠? 자, 교환합시다. 스킬은 둘 다 졸업이고요. 자, 완전체. 이렇지. 교환합니다. 제발 반짝해 주세요. 제발 반짝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그 진화를 해도 스킬이 이제 커피펀칭인가 그게 안 뜨기 때문에 강철타입 최강자 중 하나인 메타그로스를 2위원. 반짝반짝 이렇지. 가 들려면 진화 채로 해야 하는 게 좋죠. 반짝이라 제발. 아, 안 좋겠네. 개짓값 한번 볼까요? 올랐을 것 같은데? 버릴 수도 없고. 개짓값 개똥 됐죠? 여러분들 과도한 도박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 그래도 이렇게 우정 레벨 상당히 높으니까 베스트까지도 이제 20일 정도면 되겠네요. 탁. 아, 너무 기가 막혀서. 이렇게 해서 현재 이로치들 많이 구했죠. 뭔가 지금 망했는데 흔히 당황하지 마세요. 근데 신호도를 받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로치. 본부케. 둘 다 보여드리고 있죠. 이 부위도 지금 진화해서 얻는 것들은 3개 다 얻기 때문에 아주 개꿀인 부분이고요. 이제는 그냥 어 블레이키 이런 거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가볼까요? 신호도를 있는지 구경해봅시다. 신호도를 주세요. 뭐요? 뭐요? 버그요? 신호도를 없는데 그딴 거? 야, 이거 뭐냐 이거? 야, 뭐야. 이제 배틀에서 만지는 거야? 야, 이거 뭐요? 버그요? 군대며?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코뿌리를 거스르는 거죠? 코? 뿌리하는데 이상해 나왔네요. 코 진짜 많이 나왔네. 야, 진짜 안 돼 이거. 아, 왜 안 좋아. 나빴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찍을게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뾰로 뵙겠습니다. 안녕.